황교안 대표님, 지소미아 체결은 박근혜 대통령 업적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북한의 장거리 우주로켓과 핵실험 북한의 무력 공격 조짐이 있을 때 선제 공격으로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초기 군사 정보를 받기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한미의 삼각 동맹 강화와 더 나아가서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인데 이것이 기능을 하려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틀인 지소미아가 필수적입니다. 한미일 정보 보호 약정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공유하게 되어 있지만 지소미아는 사실상 제한 없이 모든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협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외교화 특히 안보를 튼튼하게 했으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분을 불법 탄핵시킨 좌파 친중 종북 문재인은 중요한 지소미아를 놓고 국가를 상대로 장난치며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미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는 반미까지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없는 청와대 고민정은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 없다고 재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만일 지소미아 파기가 되었다면 외교 파괴, 국가 파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구한말 조성, 고종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서 종료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22일 청와대 문제인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 못하고 재확인까지 시켜준 청와대가 갑자기 막판 뒤집기를 한 것입니다. 친중 종북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파기 시도를 했다는 건 외교 안보 실력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하수 중에 하수라는 걸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다 미국의 압박이 무서워서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한 청와대에 맞서서 다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당 차원에서 알리고 박 대통령의 지소미아 체결 업적을 발판으로 삼아 박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서 박 대통령의 지지층과 손을 잡아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 대표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라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친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황 대표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무덤을 판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소미아 체결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매우 컸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지소미아 종료에 앞장섰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언론사 기자들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진실을 알려하는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쓰레기 같은 짓들을 했으며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취재 공개를 안 한다고 어린아이처럼 외국 대사를 두고 쪽팔리는 짓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산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일본 대사 앞에 시위하고 투정 부리는 한국 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로 맺어진 중요한 군사협약입니다.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소미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손해볼 것이 없으며 훨씬 이득을 보는 협정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한국은 아직 정찰위성을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앞으로 정찰위성을 10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의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의 첨단 정보전력을 수집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지며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5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 여객기가 옛소른 전투기에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자해대 감청기지가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소 교신내용을 녹음해 미국에 제공한 것으로 옛소련의 만행이 만천하에 폭로됐습니다.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기 폭발 사건 때도 일본의 정보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사용한 일본 여권의 위조 사실과 이들의 바레인 공항 타출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현지로 일본 외교관을 급파해 바레인 경찰의 체포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의 반대 입장 내용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님은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용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실망, 양측이 여러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님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략하기 위해서 중요,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과소평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업적을 회복시키고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 범보수, 범우파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 창성 세력은 자파 세력이지 우리 세력이 아닙니다. 알국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대분리의 역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소미아 사태로 인해 탄핵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며, 문재인은 반미주의자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속히 망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